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석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끝부분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세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믿음기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얘는 몇 프로냐 얘는 몇 프로 했었죠 믿음기 양도가 되면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얘는 70%가 된다 보유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얘는 몇 프로 그렇죠 70%가 됐었죠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자 우리 분양권은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 2년 미만이든 70%였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이 돼도 10% 다운되는 776 60% 였었지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 주택과 입주권은 우리가 776 기본세율이었었죠 그래서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70% 이렇게 됐는데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1년 미만은 우리가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 됐을 땐 기본세율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세율인 6에서 45%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그러면 1년 미만일 때는 50%가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됩니다 40%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년 이상 기본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60%가 되겠죠 60%가 됩니다 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세율을 보시면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는 6%가 되는데 우리가 10억을 넘어가면 최고 몇 프로에요 45%까지가 됩니다 45% 그 다음에 8단계 초과 누진세를 가지고 네 그래서 6사고 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자 중과는 비삼용 토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요 비삼용 토지를 매각하면 기본세율이다 플러스 10%가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6에서 55% 그래서 2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땐 기본세율인데 비사토가 붙었기 때문에 10% 할증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중과가 되는데 이때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할증이 되고 그러면 26에서 6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 할증이 되면은 36에서 75%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겠죠 중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도 우리 교재에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가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썼죠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맞죠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 얘기에 썼어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다면 양도소 없는 거고 양도로 본다면은 두 번째가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이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양도차익을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죠 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더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되겠다 비과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비과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1세대 유택의 비과세 농지의 교환이나 분압했다는 비과세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과세가 된다면 얘는 양도차익에서 방금 정리했다시피 장기 보유자산 있을 때는 장기 보유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공제액이 되겠죠 그럼 특별공제액을 빼주고 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그러면 소득금액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공제를 차감을 시키자 그러면 기본공제를 차감시키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양에서 우리가 장기를 빼면 소급차이 나오고 기본공제는 과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다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을 팔자마자 양도하자마자 우리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거면은 얘는 예정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애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신고하는 것을 얘는 확정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도속세는 우리가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자가 있고 그 다음 애가 을이라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자가 되면은 예정신고를 한다 갑이라는 자가 되면 예정신고를 한다 그럼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정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세금을 빨리 신고하고 싶겠어요 늦게 하고 싶겠어요 늦게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예정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정신고 유도를 위해서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정신고는 예정신고는 얘는 여기 본 것처럼 양도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말일로부터 우리가 2개월 이내 신고납부를 해준다 이거예요 말력도 2개월이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일이라는 것은 2022년도 2022년도 3월 20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러면 20일이 양도하면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 3월의 말로부터 2개월이다 이거예요 말로부터 2개월이다 그럼 말로부터 2개월이 되는 거니까 3월의 말 2개월이면 4월 5월 5월 달이 되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4월 10일이 됐다 그러면 4월 10일이 양도를 되면 이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6월 말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장금을 치렀어요 매매장금을 치렀는데 장금을 치렀는데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가 나지를 않았다 그럼 장금 치렀는 뭐합니까? 허가 내야지 그럼 이때는 허가일 기준으로 허가일 기준으로 또는 지정해제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까지다? 3개월까지 하자 그러면 여기는 증여자가 있고 증여자가 있고 여기는 수중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증여가액이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있고 여기가 채무액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때 이게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가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왜 3개월이냐 얘는 이 채무 인수한 것은 우리가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증여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차액이 증여가 된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우리가 3개월이 되는 거고 양도세 신고는 우리가 2개월이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3개월과 2개월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얘는 말일로부터 우리가 3개월까지다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반개 말로부터 2개월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양도속세는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우리가 12월 말까지 되면 우리가 팔자마자 신고하는 거니까 예정신고가 되는 거고 끝나고 나면 확정신고가 되는 건데 예정신고를 했다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근데 예정신고 안 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말일 기준으로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자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4월 10일이 양도일이 되면 4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6월 말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정신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508페이지에 보시면 납세 절차 개요가 있고 납세지가 있죠 납세지 기억의 납세지는 밑줄 양도자의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거소지라는 것은 주소지처럼 장기간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체주자가 되면 거자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거소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거자 비거자는 우리나라 주소지도 장기체주는 장소는 없으니까 국내 활동 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활동 장소가 있겠죠 즉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납부 거기에 줄쳐져 있죠 예정신고납부는 거기 보니까 이런 말 있어요 차액이 없거나 차선 손실이 나아도 신고해라 맞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차액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래도 신고해라 왜 세무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세무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1번에 보시면 예정신고기하는 파생상품은 제외하자 그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원칙과 예외가 있죠 기억원칙 별표시 예외 별표시 바로 그 얘기에요 원칙은 양도일 이때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여는 묶였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을 치는 뭐냐 이거에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허가제는 중개사법 시간을 배우세요 이게 옛날에는 공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토지중개할 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맞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우리가 허가가 났다 그러면 이때는 잔금을 치르고 허가가 났다 그러면 잔금일이냐 허가일이냐 예 이거는 허가일 기준으로 갑니다 허가일 그렇죠 허가일 또는 해제일 비속한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 채무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러면 부담부증여가 됐을 때는 양도일 기준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2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정일 때 무신 40% 되는 거고 일반 가산세 10% 부정할 때는 40% 예 그래서 항상 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 짜리가 있고 신고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가 10% 짜리가 있고 20%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0% 짜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10% 20% 40% 그러면 10%는 과서신고 10%는 과서신고 그 다음에 20%는 무신고 그 다음에 무신고 무신고 40%는 부정 부정신고 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정신고라는 것은 부정과서신고 부정무신고 과소이든 무신고이든 무조건 40%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성실 정도는 10%, 무신고는 20%, 부정할 때는 40%. 부정과소, 부정, 무신고, 부정과소, 부정, 무신고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은 하루당 10만 25, 0.0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냐?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 있으면 그 다음에 5월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달이 돼요. 그러면 5월달이 되면 얘는 신고가, 얘는 신고가, 요 신고하고, 요 신고가 있으면은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자. 자, 그리고 신고기한은 그 다음에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확정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아무리 매매대금이 치렀어도 허가는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 기준이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다음 년도 5월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출국했을 때는 이제 출국일 전일까지,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말로부터 6개월까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월달까지 확정신고가 된다. 5월달까지 확정신고가 된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요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신고기한은 원칙 예외 다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밑줄,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 손실이 나도 신고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왜? 과세관청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차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손실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아이고, 얘기를 해봐야지 알겠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신고는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이미 예정신고를 했는데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죠.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확정신고 입원,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에 3번에 별표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입가액에 따른 가산세. 요거 좀 의미가 있죠. 자, 여기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감정, 환산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장불성실은 나중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서에는 표시가 안 됐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요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세 가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환산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은 알겠다. 양도가액은 알겠어요. 양도가액을 알겠는데,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우리가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알고 있는데, 취득가액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환산. 이거 환산해야 됩니다. 그럼 환산가액의 의미가 뭐냐면, 너무나, 너무나 오래전에, 너무나 오래전에 취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전에 취하다 보니까, 그렇죠? 환산가로 가자. 너무나 오래전에 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이 있고, 우리가 환산가가 있는데, 너무나 오래전 거다. 그러면 10년 전에, 7년 전에 우리가 환산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익계산을 들어가는 거죠. 차익계산.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원치지는 너무나 오래전이 됐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니까, 환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3번의 기억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거주자가 거물을, 밑줄, 신축, 증축,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5년 이내 밑줄, 양도했습니다. 양도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년도 안 됐는데, 이거 신축, 증축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가격을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가격을 모르는 게? 그러면 이거는 왜 환산으로 신고할까? 환산으로 신고하면,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면, 취득가격을 업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취득가격을 업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업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득가격을 업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가격을 업을 시킬 때, 취득가격을 업을 시킬 때, 이 차익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3년도, 2년도, 5년도, 2년밖에 안 됐는데, 야, 이거, 어? 이 가격을 말이야, 몰라가지고, 어? 신고했다? 이거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너희들 취득가격을 업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 그래? 5년도 안 돼서 환산에서 들어왔어? 이거 가산세 부과시킬게. 가산세 부과시킬게. 이런 얘기예요. 가산세 부과시킬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거기 보시면은, 환산취득가격이 5% 자, 이거는 환산취득가격에 대해서 5% 5%다 이거야. 환산취득가격이 5%예요. 환산취득가격이 5%다. 환산취득가격에 대해서 5%를 적용합니다. 환산세금해라. 취득가격이 5%가 된다. 5% 어우, 적은 돈이 아니지. 1억이면 500만원이에요. 10억이면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 자, 4번 별표시. 자, 물납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고. 분할납부는 인정이 되죠? 자, 밑줄.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 번째 줄, 천만원 초과. 세 번째 줄, 2개월. 아, 그러면 우리가 분할납부는 나눠내는 제도인데, 얘는 그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천만원 초과네요. 천만원 초과. 그렇죠? 그리고 예정때도 분할납부가 되지만, 확정때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맞죠? 그리고 몇 개월이네요? 2개월이네. 그 다음에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동그라미. 감면세액 동그라미. 밑줄, 100분의 20. 농어촌트 별세. 네.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만약에 계산이 되면, 양도소득세 얼마, 얼마. 그럼 보통 우리가 취득세부터 할 때, 딸려붙는 세금들이 있었잖아요. 딸려붙는 세금들이 있었는데,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었는데, 납부 시에는,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 세액에 대해서, 감면 세액에 대해서, 곱하기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부가한다가 되겠죠. 네. 자, 양도소득세에 딸려붙는, 납부 시 부가세는 없는데,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 세액의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면 세액이 100만원이면, 20만원 되는 거고, 감면 세액이 1000만원이 되면, 얘는 20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진도는 다 끝났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좀 청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어느새, 우리가 이제, 이 진도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금방 시간이 갔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를 가지고, 또 함께 하도록, 반복해서, 또 그동안 앞에 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날라갔겠죠? 네, 다시 또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